영남을 다 하셨으니까 앞으로 몸풀기 장사는 영남 농업으로 풀고 진도를 계속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할 때 다음번에는 징을 따로 보니 또 해보시고 부부는 워낙 소리가 커서 부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징은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날그날 내가 나한테 배워야 돼 징은 자, 해보겠습니다. 공연이라고, 우리 발표하라고 생각하시고 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지 helps 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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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